스테이크와 파인애플, 팥과 소다, 불과 레몬 12년 전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아주 헷갈렸던 문제입니다. 답판을 들어주세요! 보기 4개가 모두 다 나온 것 같은데요. 혹시 유석 학생, 그 전에 도전했던 선배 중에 아는 사람 있어요? 저희 사촌형이 여기 출연했었어요. 문제 몇 번까지 풀었어요? 3번까지 푼 걸로. 오, 사촌형보다 나아요. 훨씬 낫네요. 훨씬 낫네요.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, 저는 안동역 앞에서 게을름 모텔을 경영하고 있는 모텔집 아들 이우석이라고 합니다. 저희 한국정신문화수도의 안동에 오셔서 재밌게 관광하시고 또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아름다운 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외국은 etime 4번까지BI 나는 널 채우는 샴페 너는 날 깨우는 카페 그대와 나의 밤이 아름다운 밤이 영원하도록 베이벳 몇 시까지 집에 가야 하니 헤어지기 싫어 어떡하지 오늘 밤은 영영 오지 않아 정렬 지금 일을 가자 전화도러 오빠에게는 나고 친구의 일이라고 뱃털이 없다고 천방이 끄라고 애굴 바래 세상 한 손 받지 않는 운이 아무것도 상관없는 운이 하김없이 남김없이 운이 베이벳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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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름다운 밤 지난 도전에서 무려 17명을 떨어뜨린 이 문제 과연 형만한 아우딜일까요? 정답은 팥과 소다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가수죠 바로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사인을 먼저 들려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효과음에 들어갈 말로 비행기나 선박에서 국제 공용으로 쓰이는 이 조난 구조 신호는 무엇일까요?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!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사인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막 바다에 빠졌다 시작 베이벳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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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말은 날 도우로 오시오 라는 프랑스어에서 유래됐는데요 정답은 음악으로 확인하시죠 숨이 갚아 남편은 음악으로itous 쉽게 lo Weded! 이 노래 процесс 우리 오랫동안 들어주세요 잠재 67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